10가지 특징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10가지 특징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한다 자신을 절대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독서와 공부를 개흘리하지 않는다 정신 승리보다 환경 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매력적인 목표를 갖고 있어서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 삶의 의미가 있고 꾸준히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한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 노력하면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